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주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책임감 같은 게 참 없는데 이 책임감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좌파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통점 가운데 하나죠. 책임감이 없고 남 탓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한 인간이 인간적인 면모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책임을 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책임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살아오면서 내렸던 의사결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결정들이 빼앗아프지만 그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아주 잘한 것도 있고 도약의 기회를 잡은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실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경우도.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내렸던 결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감정 같은 부분에 휘둘려 가지고 이렇게 내렸던 결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결정에 대해서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은 가슴이 점이도록 아프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본인 책임으로.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일단 책임을 전혀 안 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대학에 입학시키는데 대부분 부모들은 위조서류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학에 입학시킬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제분들이 대학을 다 보내신 분일 텐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공문서든 사문서든 위조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대학 보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도 절대 내가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세상 책임, 수사관 책임, 또 어문사람 책임 그렇게 책임을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징글징글 맞아요. 사람이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참 등급이 낮습니까? 결혼을 해가 여러분들 아이를 낳아 키우면 본인 처지가 어떻진 간에 가끔가다 보면 가장들 가운데서 아이를 편개치고 여러분들 도망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가장들은 열악한 상황이 오더라도 가족을 책임지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게 책임감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인간다운 등목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책임을 모르는 겁니다.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본인이 전쟁을 일으켜서 여러분들 전쟁에 패배했는데 전부 다 이러면 뭐죠? 연안판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뭡니까? 남노도 안 함께 다 책임을 또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다 숙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이 바로 피해의식 그리고 남탓하기 그리고 여러분들 책임 안 지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분들 인간 위에 인간이 없고 인간 밑에 인간이 없지만 나는 그냥 상종하기가 힘든 인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오늘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오늘 신문을 읽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인가 계획당인가 당대표전이 악수하던 윤석열 과장된 억지 미소 나는 안 웃었다. 이런 기사가 이제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보고 제가 여러분들 그냥 상시한 내용을 보기 전에 아마 4월 5월 15일 날 부처님 오신 날에 대통령께서 아마 서울 인근에 한 절 행사에 참여하신 모양이다. 거기서 이제 아마 조국 씨를 만난 모양이다. 그래서 조국이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주관적으로 재해석해 가지고 김어준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에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조국 씨를 가만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이번 사건뿐만 아니고 이렇게 이번 사건뿐만 아니고 이 양반은 윤 대통령이 그렇게 조국 씨한테 잘못한 게 없거든요. 윤 대통령이 2020년 무렵에 소위 강화문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것은 윤 대통령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뭐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대범한 사람도 아니고 윤 대통령을 제가 볼 때는 그냥 전형적인 정치검사처럼 보이거든요. 위에서 하명, 지시나 이런 것이 떨어지게 되면 본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수사를 해가지고 없던 죄도 만들고 있는 죄는 부풀려가지고 그 위에서 여러분들 지목한 사람들을 감방으로 집어넣는데 아주 익숙한 한동훈 씨나 윤 대통령은 아주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호흡이 착착착 잘 맞았을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 특별하게 정의로움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하고 동년배 남자지만 전혀 결의나 과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고 보는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이 조국 수사를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떠밀리듯이 수사를 한 겁니다. 조국 씨는 그걸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자기를 핍박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뭘 보는 거 하니까 어마어마한 피해의식을 보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뭘 이해하는 거 하니까 사람이 자기의 실수나 실책을 받아들인 것은 상당히 가슴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용감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것이 여러분들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속재양을 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런 책임의 상당 부분을 떠넘겨버리거든요. 저는 전후 상황을 보거나 여러 가지로 상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은 조국 씨 한 게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인 겁니다. 광화문의 이름도 사람들이 그렇게 가득 메워 가지고 도저히 조국을 수사 안 하거나 안 되는 상황이 밀렸을 때 윤 대통령이 한 거지. 윤 대통령이 앞장서지면 칼을 조국 가족들이 함께 시두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조국 씨를 가만히 제가 보면 참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가상의 적을 설정해 가지고 그 적에게 모든 화력을 집중시키는 윤 대통령은 마저 못해 가지고 봐주려고 했지만 봐주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광화문의 데모가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하면 뭡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어서 수사에 나선 어찌할 수 없어서 수사에 나선 전형적인 정치검사가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윤 대통령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됐고 윤 대통령 때문에 집안이 여러분들 어렵게 됐고 맨날 주구장창 여러분들 그렇게 윤 대통령 윤 대통령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를 가만히 제가 보면서 이러면 조국 씨하고 저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보면서 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구나 60이 되고 70이 되더라도 여기에 박혀 있는 것은 지우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같은 상황이 되어 가지고 공문서도 위조하고 사문서도 위조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런 아이들 만일에 대학을 보냈으면 나는 내가 책임을 지겠어요. 내가 물론 그런 일도 안 하겠지만 내가 잘못한 거니까 아마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제 방송의 뚜렷한 특징이 아마 책임감 같은 부분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사적인 문제든 공적인 문제든 간에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책임지는 거지 왜 딴 사람 한 게 뭡니까 전부 다 미루냐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해프닝도 윤 대통령 너무 나무라지 말라. 윤 대통령이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사건 수사를 안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런데 뭐 광화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 뒤집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어. 매일 조선일보가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검찰을 앞서 가지고 새 사건들을 발굴해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를 한 거죠. 아무튼 무책임한 거 하고 타인을 속죄약으로 삼는 거 하고 그리고 피의식 강화한 거 하고 그런 거는 뭐 본인이 선택하면 할 수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하고는 너무나 달라 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